마을 입부에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물이 어떤가 싶어서 잠시 갔다가 가수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위가 다 만개가 됐습니다 해열제로 많이 쓰이는거죠 옛날에 토끼가 많이 참신하던 자리인데요 요새는 토끼를 못잡죠 산에 가든지 가수원에 가든지 하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역시 가수원 근처나 집 근처나 마을 근처에 이렇게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마음 안정도 되고 아마 오리떼 같은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화면을 보면 이 포장은 시나노 골드 3년차에 접어드는 M9 작은대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목 부위가 노출이 많이 됐죠 여기 나무와 나무사이 간격은 대략 80cm입니다 초밀식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골드인데 우리 초밀식은 M9 작은대목 후지도 가능하겠지만 초밀식은 가지가 좀 길어지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스퍼타입 계통 단과지형 계통의 나무를 가지고 초밀식층 재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기는 논토형인데 접목 부위를 대략이로 보니까 한 뺨이에요 한 뺨 한 뺨이기 때문에 20cm가 되죠 그래서 지상부에 이렇게 키워서 여기서 스퍼타입은 눈이 기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부분에서 대략 2cm 이상 부분에서 다시 측지가 발생된 모습이 있고 겨울이 이렇게 새로운 측지 발생을 위해서 절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 절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개 세 개 정도의 짧은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꽃론화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낮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목기 때 유목기 때 여러분들이 아상을 넣든가 BA 처리를 하시든가 또는 포미나를 물 한 대 즉 2리터에 60 내지 80mm를 휘석해서 뿌려주면은 그 안에도 BA가 있기 때문에 측지 발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측지수를 많이 가져가야 이 좁은 면적에 또 작은 이 주간에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측지수가 많아야 된다 또 측지수가 많아야 나무가 확정이 덜 되고 좀 크기도 조금 제한적이로 키울 수 있겠다는 말씀인데 지금보다는 나무를 조금 더 위를 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m 상해 정도 한 2m 조금 넘습니다 나무를 좀 더 캐야 됩니다 물론 더 크겠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지를 받기 위해서 이걸 다 드러내버리면은 스포타입은 드러낸 자리에 바짝 자르면은 자막이 없기 때문에 같이 발생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 거두투기 대략 최소 2cm 이상의 거두기를 낭비해 두셔야 바깥쪽에 있는 자막이 터져서 다시 측지가 발생됩니다 보시면은 대략 이 정도 대략 3cm 부위에서 신초가 발생되어서 꽃눈이 맺혔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런가지도 지금 현재 아껴야 되죠 나중에 나무가 더 크면은 또 주지와 주간과의 어떤 비율을 감안하셔가지고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시고 남길 부분은 남기셔야 됩니다 3면성인데 작은 대목의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와 나무는 80젠치로 키우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라노 골드 품종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에 상했죠 나무가 이제 죽었습니다 보면 역병이나 배수불량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재배 물론 다른 품종이나 다른 제식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논토양인은 배수를 여러분이 신경쓰 유공관을 통해서 암거 배수를 하거나 지표 두둑을 쌓아서 명거 배수하거나 하시는데 주로 100mm 200mm의 암거 배수하시고 점접관수도 단선보다는 복선이 좋습니다 또는 미니스쿨을 설치해가지고 분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하셔야 됩니다 이 재배법을 경남지방 경북지방 남쪽지방 또는 경상북 북부지방에 상당히 재배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채관리 나무의 확장성의 억제 부분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골드 특성이 나무의 수피가 까칠까칠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조금 까칠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개인 생각으로 석회를 표충시위를 하셔가지고 고심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특히 이런 나무는 미란 원소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하다 봅니다 질소인상관리 이외에 봉소라든지 아연 니켈 망간 고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토양시비하셔서 미란 원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고 또 M구 작은 대목은 강원도 지방이나 북부지방 높은 산간지형 그런 가수원에 위치한 밭에서는 동해 피해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또 나무 좋은 피해 수세가 떨어지거나 동해 피해 받게 되면은 나무 좋음이 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보니까 나무 좋은 피해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4월 10일 전후가 되면은 또는 그 이후가 되면은 나무 좋은 피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나무 좋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DDVP 유죄를 100배에 희석해서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 대략 80 내지 1cm 범위에 살포를 했죠 물론 예찰 트랩이 있습니다만 예찰 트랩에 예찰되면은 한번 넣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1 내지 2회 정도는 미리 하셔야 됩니다 원액이 입에 묶게 되면 약힐 우발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포장은 제가 예의주시에서 계속 관찰하고 또 가온지와 같이 재배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제가 현장 지도를 관심있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수피가 조금 까추름한게 조금 약하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보니까 역시 개별지술 80cm 강의 심었는데 개별지술 다 하셔가지고 요렇게 1단 2단 3단 3단 3선 를 설치하셨네요 보니까요 그 중간에는 48mm 아시마파이프를 하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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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다 아시마파이프가 하나씩 있네요 보니까 아홉 주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개별파이프를 다 했습니다 이 높이는 대략 4m 정도의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물론 4m 50 되겠죠 지표 속에 50도 가고 지상무 도출을 보면 한 4m 보겠습니다 이 나무도 저 파이프 끝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즉정성산양을 수확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절단법 하계적신법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아상처리 직제발생유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래하시면 별반물이 없이 동해피에 조심하시고 하시면 별반물이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결주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결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수가 중요하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농구법은 뭐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햇빛의 열매가 노출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일소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햇빛의 마이보은 양광면 쪽으로 열매가 정상착색이 되지 못하고 과피가 누렇게 변하는 전부 다 그게 일소피해입니다 그런 피해가 상당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산칼슘을 연민시비를 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티라노 골드 M9 작은 대목 20편지 노출되고 80편지 간격이 있으면은 가수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돌이 잃어보십시오 돌이 오랜 세월동안 물이 깎여가지고 맨들맨들합니다 참 이 마을에 이런 계곡에 멋진 수석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왔네요 보니까 수마가 참 잘 됐습니다 막상 돌이 너무 좋았으니 제가 앗 앗 앗 앗 연방이 좋으나 아 앗 앗 앗 앗 앗 바위 속에 웅덩이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